아 아 뭐예요? 아 예지씨 점심시간이라 소풍 간 은혜처럼 도시락 들고 점심도 함께 하제요 어부바 부리부비바 은혜 사랑 나의 어부바 그만 놔! 아 아 예 저 때 트로트 하라 그래서 누가 내 앞에서 하래요? 귀는 사람이 하시죠 같이 초밥 드실래요? 아 아 나 용연씨랑 같이 밥을 왜 먹어요? 야 손님한테 와 이리 싸낼게 응?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아뇨 괜찮습니다 그 서있지 말고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이시도 어? 들어있어 뭐? 할머니 아 할머니 아 할머니 처음 인사드립니다 강국 파출소 근무하는 이용열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훌륭한 일 하시네 얘 아 인상이 참 좋다 서원하고 열정도 있고 눈에는 막 반짝반짝 장난꾸러기도 있고 제가요? 아 아 사람들한테 이쁜 많이 받겠는데 하필 야아가 좋다고 그까입니까 흠 아 내 손녀지만 그 시간 또까지 할머니 그런 말 하려면 내보내요 니네 손님